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정설이고요.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북한에 핵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계속 이 데몬스트리션을 발사하는 것은.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 그런데 미국이나 P5에서는 핵 보유국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 핵이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가졌다는 것을 대강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쫄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핵은 우리의 핵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핵 우산을 씌워주겠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세계에서. 왜냐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통제하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화성 18호는 15,000km까지 간다고 해요. 그럼 미국 분투까지 가는데. 그 정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워싱턴을 공격하겠다 했는데. 한국, 서울을 보호하겠느냐. 미국은 해준다 해요. 북한이 쏘면 얄짤없이 우리가 공격하겠어요. 핵무기로. 그런데 한국민들은 불안해. 그게 이제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워싱턴을 공격할 때는 파리를 지켜주겠느냐. 이 논리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SLBM, 잠수함에 집어넣었다고. 그 이후로부터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군비 진강을 더디하죠. 왜냐, 핵무기 있기 때문에. 그게 핵무기 효과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지금 핵무장 여동이 72%. 작년에 한미일 정상위담에 캠프 데이비드 해외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한국민들 핵무기 개발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래서 켄터키함도 핵무기 싫은 잠수하면 부산에 전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추춤했어요. 핵무장 여론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북한이 절대로 핵은 포기 안겠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미사일 쏴대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로 우리를 신뢰해라. 우리는 정말 너희들 핵 우산 씌워줄게. 북한이 공격 못 하게. 근데 프랑스보다 우리가 여건은 약간 좋은 게. 프랑스는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개발을 해버렸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6.25 때 와서 미군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3만 7천명이 한국에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2만 8,500명이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미군을 건드리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거든 전세계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안절부절했던 것보다는 우리는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영원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정권 바뀌고 하면 수시로. 트럼프 때도 미군 철수한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방위비 분담 이런 것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잠재력은 가져야 된다. 잠재력이라는 핵 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보여야 된다.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하고 못하면서 안 하는 건 천지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잠재력의 첫 번째 요소가 농축을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농축을. 그 다음에 사용후 해결료, 재처리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수준. 그리고 그 기술. 이런 거는 사실상. 1943년 이 정도에 미국이 처음으로 메네틴 계획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때 처음 개발해서 핵실험할 때가 8개월 밖에 안 갈렸다는 거예요. 그 기술인데 지금은 우리는 훨씬 앞서 있잖아요. 우리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푸틴이 막 약올렸잖아요. 어떻게 약올렸냐면 북극에다 핵자무섬 싣고 가서 계속 보여줬다고 그러면서 핵무기를 쏠까 말까 쏠까 말까. 그러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유발했는데 그러면서도 못 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건 내가 쏘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MAD, MAD, 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선다. 그랬더니 나도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는 게 핵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쏠 수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공갈무기, 협박무기. 그런데 평상시에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자꾸 핵무기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질리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 깡패집단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짜증나죠. 그래서 국민들이 괜히 짜증날 뿐이지 그렇게 북한이 함부로 쓰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리고 뭐 자기들 쏘면은 북한도 지구상에 사라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또 쏘고 그런 각종 경제 제재를 견디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은 약간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핵무장 이것도 신경 안 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사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은 한국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과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오락가락 정책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막 방금 500% 돌려놔. 그다음 나토에 가서는 너희들은 왜 돈 안 내냐. 우리가 왜 너희들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주는 만큼 돈을 내라. 이것이 주요했고. 트럼프는 일단 돈이면 최고다 생각하는 장사꾼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는데 개발하려면 개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우리하고 많이 틀린 게 의위의 영향력이 엄청 커요. 우리는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의뢰하는데 미국은 그 반대에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의위를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이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을 가질 때도 의위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했던 것은 그만큼 의위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비핵화를 북한이 포기했잖아요. 절대로 비핵화가 있을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가 특히 싱가폴 하노이 회담 때 우리가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했어요. 견인을 시켰잖아요. 회담을 붙여줬잖아요. 사실.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선진다면 우리가 핵무장하겠다. 북한은 절대 포기 안 는대. 우리가 핵무장하겠다면 트럼프도 큰 손을 못 칠 거예요. 그러나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의위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함부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대해도 핵무장을 갖겠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 정말 국민들이 정말 피곤해. 너무 핵을 버리고 너무 피곤해. 우리 이제 뭐 그런 소리 제발 듣지 맙시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막 주장하면 정치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경우에는 지도자의 강력한 결단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지도자 그런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 모든 면에서 시위권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해요. 반도체 같은 건 세계 1위잖아요. 조선 이런 거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핵무기 개발할 때 그걸 반대한다. MPTIA, 미국 이런 데 반대한다.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했다. 너희들 뭐 육자위도 만들어 가지고 비핵화 시킨다고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재하면 나도 이 카드를 쓰면서 나도 미국에 수출 않겠어. 중국에 수출 않겠어.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한미 간의 대중국 반도체 기기를 만드는 거를 제조를 둘이 짜고 중국에 수출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이 발짝을 뛰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카드를 잘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 여론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 이런 데를 보면서 우리 반대할 때 반대할 때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함부로 핵무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들겠어.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잠재 능력을 확보하는 이 정도가 우리가 가야 될 선이 아닌가.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는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NPT하고 아예 탈퇴해야 돼요. 탈퇴했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탈퇴한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IAA, NPT,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 이 세 가지를 움직인단 말이죠. 미국의 동의를 없이는 함부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국가 지도가 강력한 의지가 같으면 국민적 동의하여서 비밀내 개발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한국이 핵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과연 한국이 작정하고 핵을 만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건 외부 시각하고 내부 시각 같이 봐야 되는데 외부 시각으로 대표적인 게 2015년대 미국 과학자연맹의 퍼거슨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이 작정하고 만들면 프로티넘탄을 연 416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 원자력이 5위에요. 세계 5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2015년이니까 5년 내 제조 가능한다 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서모 박사님 있잖아요. 그 분 같은 경우는 핵 물리학도 했고 핵 공학된 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돈과 시설과 능력만, 인력만 갖춰지면 한 6개월에서 1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것이 오래된 기술이고 지금 그걸 많이 알고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계 능력, 태풋탄 성능. 그래서 얼마나 돈과 인력을 붙여주느냐. 모든 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잠수함이나 항공 이런 것도 얼마만큼 전문용어를 연부액 매년 얼마씩 예산을 부어주느냐. 그건 전쟁 시하고 평시가 다르거든요. 그것만 해주면 첫째는 만들 수 있다. 능력 갖추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다. 기간은 우리가 볼 때는 6개월 1년. 미국에서는 몇 년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죠. 사실 앞서서도 핵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결단해서 만들면 당연히 제재라든지 약간 그런 압박들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톱5 안에 드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카드로 치고 협상을 하면 이런 것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민들이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잘해요. 사실 솜씨도 좋고. 그런데 저는 사실 현역 시절에 한 6년 반 정도를 외국에서 군사 유학을 하면서 들어오도록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정책이 이어지는 게 좀 팀이에요. 정권 간의 정책이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협상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시각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구군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음 미국 정부하고 얘기할 것은 북한의 이런 핵 위협에 대해서 과연 재래식 전력만 갖고 이게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장을 하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영향이 있거든요. 도미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다면 핵 잠재력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 틀리면 우리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겠다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미국하고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플루토늄이 됐든 우라늄이 됐든 무기급이 필요해요. 핵폭탄의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여간 뭐 미사일도 만들고 아까 얘기한 뭐 발사대도 만들고 그렇죠. 뭐 이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술자도 필요하고 개발하는 과학자도 필요하고 제조하는 회사도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거를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이 로켓입니다. 근데 그건 이미 우리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 됐건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됐고 이 물질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100% 해외에서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협조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필요한데 이건 또 군사만의 안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5년만 지나면 사용한 핵연료 지금 이거를 재처리하지 않고 그냥 싸놓고 있거든요. 더 이상 싸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이거 바다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지금 땅에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재처리해서 우리가 연료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재처리하는 과정에 핵무기급 물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하여튼 어떤 식이든지 해서 하면 만약에 하여튼 불안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도 단시간 내에 핵무장을 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핵무기만 갖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것을 운용하고 통제하고 보관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잘 키워야 돼요. 정신나간 사람이 그게 뭐 미국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남한 사람이 됐든 북한 사람이 됐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책임 있는 그러한 시스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야, 과연 북한이 그런 걸 지금 갖추고 있을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워낙 나라가 한반도 조그마하니까 저기서 하나 터지면 그 피해율이 안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레트로이 좀 세긴 하지만 기사에 보면 한국의 핵무장 자기는 신경 안 쓸 거다 그 얘기는 즉슨 반대로 보면 핵무장을 약간 간접적으로 용인해 주는 그런 듯한 발언도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핵을 그렇게 보유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핵무장에 대해서 그때 되면은 얘기를 그래도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죠 근데 하여간 미국도 지금 냉전시대에 갖고 있던 억지 전략이나 이러한 체제가 계속 유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 방위비를 계속해서 분담 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걸 커버하기가 혼자 역부족이고 역부족이라기보다도 러시아랑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기 혼자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힘드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방국 중에서 좀 잘 살고 좀 GDP가 많이 올라가는 우리나라나 그쪽한테 좀 분단비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제 뭐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을 위해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를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하면은 아예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네요 가능성 있는 거 볼 수 있겠네요 몇 년 전만 해도 하고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좀 틀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 또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죠 또 그 테러 분자들 국가 이외의 어떤 그런 액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미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워낙 그 빚이 많아서 국가 빚이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도 약간 자주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핵을 좀 보유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핵무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잘 갖고 있어야지 그냥 핵무기나 총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핵무기라는 것은 인류를 끝장내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나라가 그걸 개발한 것도 참 위험한 일이고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겠지만 하여튼 이거에 대한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지 그 준비는 등한시한 상태에서 핵무기만 덜렁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준비 없이 핵무기만 덜렁 갖고 있을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아비 지어미 원자력 핵폭탄 절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독일이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자체 핵무장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핵 공유를 하고 아무리 나토 네이토죠 그러니까 북대상 조합기구 독일하고 트리키에 가장 많은 핵탄두가 가 있습니다 전술핵이죠 전술핵이 다른게 아니고 조그마한 핵무기 그냥 간단히 조그마한게 위력이 작은게 가 있어요 트리키에 더 많지만 저는 독일 근데 왜 독일이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거론하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누가 단추를 누릅니까 바이든이 누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트럼프가 누르고요 독일 전폭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하는 독일 철추 총리가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이든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 된다면 그럼 심각한 거죠 제가 보면 모든게 가정비 문제잖아요 거기에 요구하는 방위비 방위비 분담금의 몇 분의 1 몇 십 분의 1로 만약에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일개 국가로서 어떤 길을 택할까요 저는 몇십 배 돈을 주고 누를 수도 없는 핵 공유를 계속하느니 핵 자체 무장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른게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면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방위비 분담금 지난번에 하다가 지금 바이든이 약간 지금 물 밑으로 내려가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저는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자 그러면 몇 십 분의 1로 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 사실 걱정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는 나라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플하고 구글도 그렇고 전부 다 바로 걸립니다 디스플레이 못 만들거든요 TV 못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지금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도 몇 달 하다가 풀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게 무섭나요 저는 그걸 무서워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거 무섭다고 저기 해가지고 그냥 남침 당하는 걸 두려워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거기 그 선택지죠 물론 선택지는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죠 시민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3월 달이면 이제 그 푸틴 대통령 그쪽 다시 되겠죠 뭐 저기 나발리까지 저기 안 잘 당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4월 달에 아마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북한 중국 러시아 특히 북한 러시아가 이제 밀착되죠 자 그럼 우리는 미국하고 문젠데요 자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해 줄 건가 아니죠 차라리 북한처럼 그래서 러시아가 저기 북한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 대한민국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근데 그때 이제 또 저기 이런 무역 제재 이런 걸 말고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일본이 할 텐데 대만이 할 텐데 근데 일본하고 대만은요 벌써 돼 있다니까요 저리만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일본 대만 걱정하죠 그리고 일본 대만이 그렇게까지 될 때 우리 걱정했나요 왜 우리는 그 저기 일본 대만 벌써 앞서가 있는데 걱정하면 그건 뭐냐면은 세뇌 받은 거죠 하면 안 돼 너희는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희는 맞잖아요 우리 일본 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돈 먼저 가 있으니까 거의 준비돼 있어요 준핵 보유국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는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북한은 당연히 핵 보유국이죠 그걸 우리가 보유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아홉 나라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그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개 나라 있잖아요 미국 소련 지금 러시아가 됐고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 있습니다 물론 있다 없다 말하는 있습니다 분명히 쓰지 못하는 거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했고요 인도하니까 파키스탄 했죠 그리고 북한 하니까 당연히 한국이 해야죠 근데 우리는 안고 있는 거죠 근데 대신 누가 했습니까 일본하고 대만이 했죠 그러니까 북한까지만 하죠 그런데 이란이 이제는 핵 보유기로 봐야 돼요 이제 농축 다 마쳤거든요 트럼프가 낙선하고 그리고 바이든이 있는 4년 동안에 농축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10기 내지 50기 정도 그러니까 이란까지 들어가는 게 맞아요 10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 대만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브라질도 있고 리비아는 하다가 이제 저기 망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하다가 반납을 해 버렸고 우크라이나도 있다가 반납했죠 왜냐하면 그건 원래 소련 거였으니까 카자흑스탄도 반납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빼면 지금 현재까지 9나라가 갖고 있고 이란 10번째 나라가 거의 오늘 내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서 대만이랑 일본이 중핵 보유 국가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그럼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을 거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도쿄공업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 그 조립 실습을 하는 게 유튜브에 또로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뭘 안 그래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기시가 돼 있죠 저만 하더라도 조금 그 앞서나 저는 이제 국내 어찌 보면은 유일한 핵무기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저 때는 못 만들었지만 뭔가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목을 한번 개설하려다가 못했죠 서울대학교는 결국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없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저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총리하고 대통령 그러니까 낙하선의 총리부터 시작해 꾸준히 전면에서는 우리 플루토늄 원자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자위대로서 만족한다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스물술 움직이고 있잖아요 먼저 공격할 수도 있게 헌법 바꾸고 있잖아요 개정하고 있고 일본도요 북한은 이미 헌법에 집어넣어버렸고 핵을 먼저 쓸 수 있게 그 헌법에 들어간 나라는 북한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을 바라지만요 그래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그 조립기술 장약으로 사실 눌러주는 기술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플루토늄 우라늄 약 자몽 제주먹 정도 되는 정도 되는 거를 자두만하게 눌러줘야 돼요 이 구 조금 큰 구를 작은 구로 그렇게 눌러주려면 약 30만 기압으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걸 누르는 게 장약입니다 화약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하는데 안쪽으로 정확하게 360도 입체각으로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예로 들면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가 좀 더 크잖아요 한 마리에 6톤 코끼리 50만 마리가 꽉 눌러주는 힘으로 눌러주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과 대만은 거의 완성했다 근데 게다가 일본은 한술 더 떠가지고 거기 들어갈 플루토늄까지 무려 50톤 가까이 아 50톤이니까요 아무리 기술이 떨어지든 5kg이면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톤이면 만개 지금 미국에 갖고 있는 게 4천개 러시아도 5천개 두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핵무장하는 걸 걱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돼있단 말이죠 이제 조립만 하면 돼요 얼마쯤 시간이 걸릴까 그게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술좌석에서 사케를 마시면서 어떤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3년이요 3달이요 3주 3주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지금은 4월 그때가 30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그때의 3주라고 했다는 플루토늄 때문에 근데 플루토늄이 50톤이 있다는 거에요 물론 영국 프랑스에 있지만 이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로카쇼촌에서 올해부터 생산합니다 무려 8톤씩 1년에 8톤씩이요 거기서 후쿠시마보다 30배 많은 월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못 막아요 후쿠시마 막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정부가 허용했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거 그냥 보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막지 못했으니까 왜 지난 작년에 그랬잖아 그거 못 막죠 근데 대만은 장계석 총통 그리고 장진구어 장경국 총통 아들이죠 그때 거의 장약기술 넥복기술 완성했는데 마지막에 첩자가 미국정보국으로 도망가면서 그때 장진구어 총통이 화병으로 그 사건 후 사흘에다가 죽었잖아요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그 큰 극비사항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만도 이제는 거기다가 이게 장약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걷고 지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코끼리 30만 50만 마리 힘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많은 장약이 장약 자체가 또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폭발력이 는 거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 장경국 장진구어 총통 때 거의 95%라고 해요 95% 5%는 뭐냐 플루트늄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또 우라늄을 농축하면 되고 그리고 대만에 타이완이죠 원약발전소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도 있고요 서 있는 거 돌리고 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월성 서 있는 거 있죠 돌리고 나면 아주 양질의 플루트늄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플루트늄 많이 있고요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정설이고요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북한 핵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는 핵 보육을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계속 이 데모스트리션을 발사하는 거는 핵 보육을 인정해달라 그런데 미국이나 P5에서는 핵 보육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 핵이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가졌다는 걸 대강 인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쫄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핵은 우리의 핵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미국이 우리한테 핵 우산을 씌워 주겠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세계에서 왜냐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민들이 제일 불안해 화성 18호는 만 오천 키로 같이 간다고 해요 그럼 미국 분투까지 가는데 그 정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데 한국, 서울을 보호하겠느냐 미국은 해준다 해요 북한이 쏘면 얄짤없어 우리가 공격하겠어 핵무기로 그런데 한국민들은 불안해해야죠 그게 이제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 파리를 지켜주겠느냐 이 논리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SLBM 잠수함에 집어넣었다고 그 이후로부터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군비진강을 더디 하죠 왜냐 핵무기 있기 때문에 그게 핵무기 효과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지금 핵무장 여력이 72% 작년에 한미일 정상위담에 캠프 데이비드 해외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한국민들 핵무기 개발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래서 켄터키함도 핵무기 싫은 잠수함 부산에 전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추춤했어요 핵무장 여론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북한이 절대로 핵은 포기 안겠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미사일 쏴대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로 우리를 신뢰하라 우리는 정말 너희들 핵 우산 씌워줄게 북한이 공격 못하게 프랑스보다 여건은 약간 좋은게 프랑스는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개발해 버렸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6.25 때 와서 미군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3만 7천명이 한국에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2만 8천 5백 명이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미군을 건드리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거든 전세계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안절부절했던 것보다는 우리는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영원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정권 바뀌고 하면 수시로 트럼프 때도 미군 철수한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방위비 분담 이런 것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잠재력은 가져야 된다 잠재력이라는 핵 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보여야 된다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하고 못하면서 안 하는 건 천지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잠재력의 첫 번째 요소가 농축을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농축을 그 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수준 그리고 그 기술 이런 거는 사실상 1943년 이정도에 미국이 처음으로 메네틴 계획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때 처음 개발해서 핵실험할 때까지 8개월 밖에 안 갈렸다는 거예요 그 기술인데 지금 우리는 훨씬 앞서 있잖아요 우리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할 때 푸틴이 막 약올렸잖아요 어떻게 약올렸냐면 북극에다 핵자무섬 싣고 가서 계속 보여줬다고 그러면서 핵무기를 쏠까 말까 쏠까 말까 그러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유발했는데 그러면서도 못쌌단 말이에요 왜냐 핵무기라는 건 내가 쏘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MAD MAD 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나도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는 게 핵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쏠 수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공갈무기 협박무기 그런데 평상시에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자꾸 핵무기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질리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 깡패집단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짜증나죠 그래서 국민들이 괜히 짜증날 뿐이지 그렇게 북한이 함부로 쓰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뭐 자기들 쏘면 북한도 지구상에 사라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또 쏘고 그런 각종 경제제재를 견디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약간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핵 무장 이것도 신경 안 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사실 뭐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한국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과연 한국의 핵 무장 가능성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오락가락 정책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막 방귀부님도 500% 돌려놔라 그 다음 나토에 가서는 너희들은 왜 돈 안 내냐 우리가 왜 너희들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주는 만큼 돈을 내라 이것이 주요했고 트럼프는 일단 돈이면 최고다 생각하는 그 장사꾼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죠 그런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우리가 핵목이 개발하는데 너희들이 개발하려면 개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우리하고 많이 틀린 게 의위의 영향력이 엄청 커요 우리는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의뢰하는데 미국은 그 반대에요 사실은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의위를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이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을 가질 때도 의위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했던 것은 그만큼 의위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비핵화를 북한이 포기했잖아요 절대로 비핵화가 있을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가 특히 싱가폴 하노이 회담 때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했어요 견인을 시켰잖아요 회담을 붙여줬잖아요 사실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선진다면 우리가 핵무장하겠다 북한은 절대 포기 않는데 우리 핵무장하겠다면 트럼프도 큰 손을 못 칠 거에요 그러나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의위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함부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대해도 핵무장을 갖겠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 정말 국민들이 정말 피곤해 핵을 버리고 너무 피곤해 우리 이제 뭐 그런 소리 제발 듣지 맙시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뭐 기술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막 주장하면 정치권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렇게 한 경우에는 지도자의 강력한 결단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봐요 그러나 지도자 그런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모든 면에서 시위권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해요 반도체 같은 건 세계 1위잖아요 조선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핵무기 개발할 때 그걸 반대한다 MPTIA 미국 이런 데 반대한다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했다 너희들 육자위도 만들어 가지고 비핵화 시킨다고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재하면 나도 이 카드를 쓰면서 나도 미국에 수출 않겠어 중국에 수출 않겠어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한미 간에 대중국 반도체 기기를 만드는 거를 제조를 둘이 짜고 중국에 수출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중국에 팔짝 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카드를 잘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 여론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 이런 데를 보면서 우리 반대할 때 반대할 때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함부로 핵무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는 안 만들겠어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잠재 능력을 확보하는 이 정도가 우리가 가야 될 선이 아닌가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는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NPT하고 아예 탈퇴해야 돼요 탈퇴했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막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탈퇴한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IAA, NPT 그 다음에 Nuclear Supplies Group 이 세 가지를 움직인단 말이죠 미국의 동의를 없이는 함부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국가 지도가 강력한 의지가 같으면 국민적 동의하여서 비밀리게 개발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한국이 핵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과연 한국이 작정하고 핵을 만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건 외부 시각하고 내부 시각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외부 시각으로 대표적인 게 2015년대 미국 과학자연맹의 터거슨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이 작정하고 만들면 프로티넘탄을 연 416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 원자력이 5위에요 세계 5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2015년이니까 5년에 제조 가능한다 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서보 박사님 있잖아요 그 분 같은 경우는 핵 물리학도 했고 핵 공학된 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돈과 시설과 능력만 인력만 갖춰지면 뭐 한 6개월에서 1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것이 오래된 기술이고 지금 그걸 많이 알고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계 능력 태풋탄 성능 그래서 얼마나 돈과 인력을 부쳐주느냐 모든 군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뭐 잠수함이나 항공 이런 것도 얼마만큼 전문용어를 연부액 매년 얼마씩 예산을 부어주느냐 그건 전쟁시하고 평시가 다르거든요 그것만 해주면 첫째는 만들 수 있다 능력 갖추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다 기간은 우리가 볼 때는 6개월 1년 미국에서는 몇 년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죠 사실 앞서서도 이제 핵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결단해서 만들면 당연히 제재라든지 약간 그런 압박들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TOP5 안에 드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카드로 치고 협상을 하면 이런 것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민들이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잘해요 사실 솜씨도 좋고 그런데 저는 사실 현역 시절에 한 6년 반 정도를 외국에서 군사 유학을 하면서 들어오도록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정책이 이어지는 게 좀 팀이에요 정권 간의 정책이 이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협상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시각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구분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음 미국 정부하고 얘기할 것은 북한의 이런 핵 위협에 대해서 과연 재래식 전력만 갖고 이게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하거나 아니면 핵 무장을 하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영향이 있거든요 도미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다면 핵 잠재력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 틀리면 우리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겠다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미국하고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핵 무기를 만드는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핵 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플루토늄이 됐든 우라늄이 됐든 무기급이 필요해요 핵폭탄의 물질이 되는 거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여간 뭐 미사일도 만들고 아까 얘기한 발사대도 만들고 그렇죠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자도 필요하고 개발하는 과학자도 필요하고 제조하는 회사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거를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이 로켓입니다 근데 그건 이미 우리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됐건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됐고 이 물질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100% 해외에서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협조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필요한데 이건 또 군사만의 안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5년만 지나면 사용한 핵연료 지금 이거를 재처리하지 않고 그냥 싸놓고 있거든요 더 이상 싸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이거 바다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지금 땅에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재처리해서 우리가 연료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재처리하는 과정에 핵무기급이 물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하여튼 어떤 어떤 식이든지 해서 하면 만약에 하여튼 불안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도 단시간 내에 핵무장을 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핵무기만 갖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것을 운용하고 통제하고 보관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잘 키워야 돼요 정신나간 사람이 그게 뭐 미국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남한 사람이 됐든 북한 사람이 됐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책임 있는 그러한 시스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야 과연 북한이 그런 걸 지금 갖추고 있을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워낙 나라가 한반도 조그마하니까 저기서 하나 터지면 그 피해 우리 안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레트로이 좀 세긴 하지만 기사에 보면 한국의 핵무장 자기는 신경 안 쓸 거다 그 얘기는 즉슨 반대로 보면 핵무장을 약간 간접적으로 용인해 주는 그런 듯한 발언도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핵을 그렇게 보유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핵무장에 대해서 그때 되면 얘기를 그래도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죠 근데 하여간 미국도 지금 냉전 시대에 갖고 있던 억지 전략이나 이러한 체제가 계속 유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 방위비를 계속해서 분담 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걸 커버하기가 혼자 역부족이고 역부족이라기보다도 러시아랑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기 혼자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힘드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방국 중에서 좀 잘 살고 좀 GDP가 많이 올라가는 우리나라나 그쪽한테 좀 분담비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제 뭐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을 위해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를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하면은 아예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겠네요 가능성 있는 거 볼 수 있겠네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하고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좀 틀린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 또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죠 또 그 테러 분자들 국가 이외의 어떤 그런 액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워낙 그 빚이 많아서 국가 빚이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도 약간 자주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핵을 좀 보유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핵무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잘 갖고 있어야지 그냥 핵무기나 총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고 핵무기라는 거는 인류를 끝장내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나라가 그걸 개발한 것도 참 위험한 일이고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겠지만 하여튼 이거에 대한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지 그 준비는 등한시한 상태에서 핵무기만 덜렁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북한이 그런 준비 없이 핵무기만 덜렁 갖고 있을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아비, 지어미, 원자력, 핵폭탄 절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독일이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자체 핵무장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핵 공유를 하고 아무리 나토 네이토죠 그러니까 북대상 조합기구 독일하고 트리키에 가장 많은 핵탄두가 가 있습니다 전술핵이죠 전술핵이 다른 게 아니고 조그마한 핵무역 그냥 간단히 조그마한 게 위력이 작은 게 가 있어요 트리키에 더 많지만 저는 독일 근데 왜 독일이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거론하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누가 단추를 누릅니까 바이든이 누르는 거예요 앞으론 트럼프가 누르고요 독일 전폭기에 탑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하는 독일 철추 총리가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이든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 된다면 그럼 심각한 거죠 제가 보면 모든 게 가정비 문제잖아요 거기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몇 분의 1 몇십 분의 1로 만약에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일개 국가로서 어떤 길을 택할까요 저는 몇십 배 돈을 주고 누를 수도 없는 핵 공유를 계속 하느니 핵 자체의 무장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면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방위비 분담금 지난번에 하다가 지금 바이든이 약간 지금 물 밑으로 내려가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저는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자 그러면은 몇십 분의 1로 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 사실 걱정되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는 나라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플하고 구글도 그렇고 전부 다 바로 걸립니다 디스플레이 못 만들거든요 TV 못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지금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도 몇 달 하다가 풀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게 무섭나요 저는 그걸 무서워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거 무섭다고 저게 해가지고 그냥 남침 당하는 걸 두려워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거기 그 선택지죠 물론 선택지는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죠 시민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3월달이면 이제 그 푸틴 대통령 그쪽 다시 되겠죠 뭐 저기 나발리까지 저기 안살당했으니까 되면은 이제 4월달에 아마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북한 중국 러시아 특히 북한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밀착되죠 자 그럼 우리는 미국하고 문젠데요 자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해 줄 건가 아니죠 차라리 북한처럼 그래서 러시아가 저기 북한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 대한민국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근데 그때 또 저기 이런 무역 제재 이런 걸 말고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일본이 할 텐데 대만이 할 텐데 근데 일본하고 대만은요 벌써 돼 있다니까요 조립만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일본 대만 걱정하죠 그리고 일본 대만이 그렇게까지 될 때 우리 걱정했나요 왜 우리는 그 저기 일본 대만 벌써 앞서가 있는데 걱정하면 그건 뭐냐면은 세뇌받은 거죠 하면 안 돼 너희는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희는 맞잖아요 우리 일본 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돈 먼저 가 있으니까 거의 준비돼 있어요 준핵보유국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는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북한은 당연히 핵보유국이죠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아홉 나라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그 잔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개 나라 있잖아요 미국 소련 지금 러시아가 됐고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 있습니다 물론 있다 없다 말한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쓰지 못하는 거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했고요 인도하니까 파키스탄 했죠 그리고 북한 하니까 당연히 한국이 해야죠 근데 우리는 안고 있는 거죠 근데 대신 누가 했습니까 일본하고 대만이 했죠 그러니까 북한까지만 하죠 그런데 이란이 이제는 뭐 핵보유국으로 봐야 돼요 이제 농축 다 마쳤거든요 트럼프가 낙선하고 그리고 바이든이 있는 4년 동안에 농축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10기 내지 50기 정도 그러니까 이란까지 들어가는 게 맞아요 10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 대만이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브라질도 있고 리비아는 하다가 이제 망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하다가 반납을 해버렸고 우크라이나도 있다가 반납했죠 왜냐하면 원래 소련 거였으니까 카자흑스탄도 반납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빼면 지금 현재까지 9나라가 갖고 있고 이란 10번째 나라가 거의 오늘 내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서도 대만이나 일본이 준핵 보유 국가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을 거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쿄공업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 그 조립 실습을 하는 게 유튜브에 또로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뭘 안가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기시가 돼 있죠 저만 하더라도 조금 그 앞서나 저는 이제 국내 어찌 보면 유일한 핵무기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저 때는 못 만들었지만 뭔가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목을 한번 개설하려다가 못했죠 서울대학교는 결국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총리 하고 대통령 그러니까 나카소의 총리부터 시작해 꾸준히 전면에서는 우리 플루토늄 원자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자위대로서 만족한다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잖아요 먼저 공격할 수도 있게 헌법 바꾸고 있잖아요 계속 일본도요 북한은 이미 헌법에 집어넣어버렸고 핵을 먼저 쓸 수 있게 그 헌법에 들어간 나라는 북한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길 바라지만요 그래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그 조립기술 장약으로 사실 눌러주는 기술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플루토늄 우라늄 약 자몽 제주먹 정도 되는 정도 되는 거를 자두만하게 눌러줘야 돼요 이 구 조금 큰구를 작은구로 그렇게 눌러주려면 약 30만 기압으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걸 누르는게 장약입니다 화약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하는데 안쪽으로 정확하게 360도 입체각으로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예로 들면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가 좀 더 크잖아요 한 마리에 6톤 그러니까 코끼리 50만 마리가 꽉 눌러주는 힘으로 눌러주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과 대만은 거의 완성했다 근데 게다가 일본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거기 들어갈 플루토늄까지 무려 50톤 가까이 아 50톤이니까요 아무리 기술이 떨어지도 5kg이면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톤이면 만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게 4천개 러시아도 5천개 두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핵무장하는 걸 걱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돼있단 말이죠 이제 조립만 하면 돼요 얼마쯤 시간이 걸릴까 그게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술좌석에서 사케를 마시면서 어떤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3년이요 3달이요 3주 3주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흘 그때가 30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그때의 3주라고 했다는 플루토늄 때문에 플루토늄이 50톤이 있다는 건 물론 영국, 프랑스에 있지만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로카쇼촌에서 올해부터 생산합니다 무려 8톤씩 1년에 8톤씩 거기서 후쿠시마보다 30배 많은 오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못 막아요 후쿠시마 막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정부가 허용했잖아요 우리 앞으로 나오는 그냥 보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막지 못했으니까 지난 작년에 그랬잖아 못 막죠 그런데 대만은 장계석 총통 그리고 장진구어 그러니까 장경국 총통 아들이죠 그때 거의 장약기술 네포기술 완성했는데 마지막에 첩자가 미국 정복으로 도망가면서 그때 그 장진구어 총통의 화병으로 그 사건 후 사흘에다가 죽었잖아요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그 큰 극비사항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만도 이제는 거기다가 이게 장약기술이 있으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자면 실제로는 이렇게 걷고 지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코끼리 30만 50만 마리 힘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큰 장약 장약 자체가 또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폭발력이 는 거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 장경국 그러니까 장진구어 정동 때 거의 95% 라고 해요 95% 5% 는 뭐냐 플루트넘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또 우라늄을 농축하면 되고 그리고 대만에 타이완이죠 언약발전소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도 있고요 서 있는 거 돌리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월성 서 있는 거 있죠 돌리고 가면 아주 양질의 플루트넘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플루트넘 많이 있고요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정설이고요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북한에 핵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는 핵 보육을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계속 이 데모스트리션을 발사하는 거는 핵 보육을 인정해달라 그런데 미국이나 P5에서는 핵 보육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에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 핵이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가졌다는 걸 대강은 이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쫄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핵은 우리의 핵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미국이 우리한테 핵 우산을 씌워주겠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세계에서 왜냐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거나 화성 18호는 15,000km 같이 간다고 해요 그럼 미국 분투까지 가는데 그 정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데 한국, 서울을 보호하겠느냐 미국은 해준다 해요 북한이 쏘면 얄짤없어 우리가 공격하겠어 핵무기로 그런데 한국민들은 불안해야죠 그게 이제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 파리를 지켜주겠느냐 이 논리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SLBM 잠수함에 집어넣었다고 그 이후로부터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군비진강을 더디하죠 왜냐 핵무기 있기 때문에 그게 핵무기 효과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지금 핵무장 여론이 72% 작년에 한미일 정상위담회 캠프 데이비드 해외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 한국민들 핵무기 개발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래서 켄터키함도 핵무기 싫은 잠수함 부산에 전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주춤했어요 핵무장 여론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북한이 절대로 핵은 포기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대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로 우리를 신뢰해라 우리는 정말 너희들 핵 우산 씌워줄게 북한이 공격 못하게 근데 프랑스보다 여건은 약간 좋은게 프랑스는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개발을 해버렸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6.25 때 와서 미군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3만 7천명이 한국에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2만 8,500명 이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미군을 건드리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거든 전세계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안절부절했던 것보다는 우리는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영원히 있을 그건 아니잖아요 정권 바뀌고 수시로 트럼프 때도 미군 철수한다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방위비 분담이 방위비 분담을 안올려주면 미군 철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잠재력은 가져야 된다 잠재력이라는 핵 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보여야 된다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하고 못하면서 안 하는 건 천지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잠재력의 첫 번째 요소가 농축을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원하는 농축을 그 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수준 그리고 뭐 사실상 1942-23년 이정도에 미국이 처음으로 맨해튼 계획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때 처음 개발해서 핵실험 할 때까지 8개월 밖에 안 갈렸다는 거예요 그 기술인데 지금 우리는 훨씬 앞서 있잖아요 우리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할 때 푸틴이 막 약올렸잖아요 어떻게 약올렸냐면 북국해에다 핵자무섬 싣고 가서 계속 보여줬다고 그러면서 핵무기를 쏠까 말까 쏠까 말까 그러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유발했는데 그러면서도 못 샀단 말이에요 왜냐 핵무기라는 건 내가 쏘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MAD 그래서 MAD 상호확증 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는 게 핵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쏠 수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공갈무기 협박무기 그런데 평상시에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자꾸 핵무기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진리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깡패집단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짜증나죠 그래서 국민들이 짜증날 뿐이지 그렇게 북한이 함부로 쓰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리고 뭐 자기들 쏘면은 북한도 지구상에 사라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 핵 보유국 지휘를 인정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또 쏘고 그런 각종 경제 제재를 견디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약간 북한의 핵 보유 지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핵 무장 이것도 신경 안 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사실 뭐 북한이 핵 보유국 지휘를 인정받으면은 한국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과연 한국의 핵 무장 가능성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오락가락 정책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막 방금 500% 돌려놔 그 다음 나토에 가서는 너희들은 왜 돈 안 내냐 우리가 왜 너희들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주는 만큼 돈을 내라 이것이 주요했고 트럼프는 일단 돈이면 최고다 생각하는 그 장사꾼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하죠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우리가 핵 무장 개발하는데 너희들이 개발하려면 개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우리하고 많이 틀린 게 의위의 영향력이 엄청 커요 우리는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의뢰하는데 미국은 그 반대에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의위를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이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을 가질 때도 의위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했던 것은 그만큼 의위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비핵화를 북한이 포기했잖아요 절대로 비핵화가 있을 수 없다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가 특히 싱가폴 하노이 회담 때 우리가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했어요 견인을 시켰잖아요 회담을 비춰줬잖아요 사실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선진다면 우리가 핵 무장하겠다 북한은 절대 포기 않는데 우리가 핵 무장하겠다면 트럼프도 큰 손을 못 칠 거예요 그러나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의위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함부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대해도 핵 무장을 갖겠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 정말 국민들이 정말 피곤해 너무 핵을 버리고 너무 피곤해 우리 이제 뭐 그런 소리 제발 듣지 맙시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막 주장하면 정치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경우에는 지도자의 강력한 결단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런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모든 면에서 시위권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해요 반도체 같은 건 세계 1위 잖아요 조선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핵무기 개발할 때 그걸 반대한다 MPTIA 미국 이런 데 반대한다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했다 너희들 뭐 육자위던 만들어 가지고 비핵화 시킨다고 하니까 아무 노력해도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재하면 나도 이 카드를 쓰면서 나도 미국에 수출 안겠어 중국에 수출 안겠어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한미 간에 대중국 반도체 기기를 만드는 거를 제조를 둘이 짜고 중국에 수출하지 말자 이런 얘기 있어서 중국이 발짝을 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카드를 잘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 여론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 이런 데를 보면서 우리 반대할 때 반대할 때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함부로 핵무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는 안 만들겠어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잠재 능력을 확보하는 이 정도가 우리가 가야 될 선이 아닌가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는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NPT하고 IA에 탈퇴해야 돼요 탈퇴했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탈퇴한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IA, NPT, 그 다음에 Nuclear Supplies Group 이 세 가지를 움직인단 말이죠 미국의 동의를 없이는 함부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국가 지도가 강력한 의지가 같으면 국민적 동의하여서 비밀리게 개발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한국이 핵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과연 한국이 작정하고 핵을 만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건 이제 외부 시각하고 내부 시각 같이 봐야 되는데 외부 시각으로 대표적인 게 2015년대 미국 과학자연맹의 터거슨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이 작정하고 만들면 프로티넘탄을 연 416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 원자력이 5위에요 5위 세계 5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2015년이니까 5년 내 제조 가능한다 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뭐 서보 박사님 있잖아요 그 분 같은 경우는 핵 물리학도 했고 핵 공학도 했고 핵 공학도 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돈과 시설과 능력만 인력만 갖춰지면 뭐 한 6개월에서 1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것이 오래된 기술이고 지금 그걸 많이 알고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계 능력 캐프탄 성능력 그래서 얼마나 돈과 인력을 부쳐 주느냐 모든 군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뭐 잠수함이나 항공 이런 것도 얼마만큼 전문용어를 연부액 매년 얼마씩 예산을 부어 주느냐 그건 전쟁시하고 평시가 다르거든요 그것만 해주면 첫째는 만들 수 있다 능력 갖추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다 기간은 우리가 볼 때는 6개월 1년 미국에서는 몇 년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죠 사실 앞서서도 이제 핵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결단해서 만들면 당연히 뭐 제재라든지 약간 그런 압박들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카드로 치고 협상을 하면은 이런 것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민들이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잘해요 사실 솜씨도 좋고 그런데 저는 사실 현역 시절에 한 6년 반 정도를 외국에서 군사유학을 하면서 들어오도록 본 경험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 정책이 이어지는 게 좀 팀이에요 정권 간의 정책이 이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협상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시각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구분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음 미국 정부하고 얘기할 것은 북한의 이런 핵 위협에 대해서 과연 재래식 전력만 갖고 이게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장을 하면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영향이 있거든요 도미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다면 핵 잠재력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 틀리면 우리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겠다 하는 거를 한번 진지하게 미국하고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플루토늄이 됐든 우라늄이 됐든 무기급이 필요해요 핵폭탄의 물질이라는 거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도 만들고 아까 얘기한 발사대도 만들고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자도 필요하고 개발하는 과학자도 필요하고 제조하는 회사도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거를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이 로켓입니다 근데 그건 이미 우리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 됐건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됐고 이 물질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100% 해외에서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협조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필요한데 이건 또 군사만의 안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5년만 지나면 사용한 핵연료 지금 이거를 재처리하지 않고 그냥 싸놓고 있거든요 더 이상 싸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이거 바다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지금 땅에다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재처리해서 우리가 연료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재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핵무기급 물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하여튼 어떤 식이든지 해서 하면 만약에 하여튼 불안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도 단시간 내에 핵무장을 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핵무기만 갖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것을 운용하고 통제하고 보관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잘 키워야 돼요 정신나간 사람이 그게 미국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남한 사람이 됐든 북한 사람이 됐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책임 있는 그러한 시스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야 과연 북한이 그런 걸 지금 갖추고 있을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워낙 나라가 한반도가 조그마하니까 저기서 하나 터지면 그 피해율이 안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레트로이 좀 세긴 하지만 기사에 보면 한국의 핵무장 자기는 신경 안 쓸 거다 그 얘기인 즉슨 반대로 보면 핵무장을 약간 간접적으로 용인해 주는 그런 듯한 발언도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핵을 그렇게 보유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핵무장에 대해서 그때 되면 얘기를 그래도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죠 근데 하여간 미국도 지금 냉전 시대에 갖고 있던 억지 전략이나 이러한 체제가 계속 유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 방위비를 계속해서 분담 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걸 커버하기가 혼자 역부족이고 역부족이라기보다도 러시아랑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기 혼자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힘드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방국 중에서 좀 잘 살고 좀 GDP가 많이 올라가는 우리나라나 그쪽한테 좀 분담비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제 뭐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을 위해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를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하면 아예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네요 가능성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좀 틀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 또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죠 또 그 테러 분자들 국가 이외의 어떤 그런 액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워낙 그 빚이 많아서 국가 빚이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도 약간 자주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핵을 좀 보유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핵무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잘 갖고 있어야지 그냥 핵무기나 총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고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인류를 끝장내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나라가 그걸 개발한 것도 참 위험한 일이고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겠지만 하여튼 이거에 대한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지 그 준비는 등한시한 상태에서 핵무기만 덜렁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준비 없이 핵무기만 덜렁 갖고 있을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아비, 지어미, 원자력, 핵폭탄 절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독일이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자체 핵무장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핵 공유를 하고 아무리 나토 네이토죠 그러니까 북대장 조합기구 네 독일하고 트리키에 가장 많은 핵탄두가 가 있습니다 전술핵이죠 전술핵이 다른 게 아니고 조그마한 핵무기 그냥 간단히 조그만게 위력이 작은게 가 있어요 트리키에 더 많지만 저는 독일 근데 왜 독일이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거론하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누가 단추를 누릅니까 바이든이 누르는 거예요 아 앞으론 트럼프가 누르고요 독일 전폭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하는 독일 철추총리가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이든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 된다면 그럼 심각한 거죠 제가 보면 모든 게 가성비 문제잖아요 거기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몇 분의 1 몇십 분의 1로 만약에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일개 국가로서 어떤 길을 택할까요 저는 몇십 배 돈을 주고 누를 수도 없는 핵 공유를 계속 하느니 핵 자체의 무장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면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방위비 분담금 지난번에 하다가 지금 바이든이 약간 지금 물 밑으로 내려가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저는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러면 몇십 분의 1로 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 사실 걱정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는 나라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플하고 구글도 그렇고 전부 다 바로 걸립니다 디스플레이 못 만들거든요 티비 못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지금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도 몇 달 하다가 풀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게 무섭나요 저는 그걸 무서워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거 무섭다고 저기 해가지고 그냥 남침 당하는 걸 두려워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거기 그 선택지죠 물론 선택지는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죠 시민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3월달이면 이제 그 푸틴 대통령 그쪽 다시 되겠죠 뭐 저기 나발리까지 저기 안전을 당했으니까 되면은 이제 4월달에 아마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북한 중국 러시아 특히 북한 러시아가 이제 이제 밀착되죠 자 그럼 우리는 미국하고 문제인데요 자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해 줄 건가 아니죠 차라리 북한처럼 그래서 러시아가 저기 북한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 대한민국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근데 그때 또 저기 이런 무역 제재 이런 걸 말고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일본이 할 텐데 대만이 할 텐데 근데 일본하고 대만은요 벌써 돼 있다니까요 조립만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일본 대만 걱정하죠 그리고 일본 대만이 그렇게까지 될 때 우리 걱정했나요 왜 우리는 저기 일본 대만 벌써 앞서가 있는데 걱정하면 그건 뭐냐면은 세뇌받은 거죠 하면 안 돼 너희는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논의에 맞잖아요 우리 일본 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돈 먼저 가 있으니까 거의 준비돼 있어요 준핵 보유국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는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북한은 당연히 핵 보유국이죠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럼 아홉 나라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국 다섯 개 나라 있잖아요 미국 소련 지금 러시아가 됐고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 있습니다 물론 있다 없다 말한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쓰지 못하는 거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했고요 인도하니까 파키스탄 했죠 그리고 북한하니까 당연히 한국이 해야죠 근데 우리는 안고 있는 거죠 근데 대신 누가 했습니까 일본하고 대만이 했죠 그러니까 북한까지만 하죠 그런데 이란이 이제는 핵 보육으로 봐야 돼요 이제 농축 다 마쳤거든요 트럼프가 낙선하고 그리고 바이든이 있는 4년 동안에 농축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10기 내지 50기 정도 그러니까 이란까지 들어가는 게 맞아요 10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 대만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브라질도 있고 리비아는 하다가 이제 이제 저기 망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하다가 반납을 해 버렸고 우크라이나도 있다가 반납했죠 왜냐하면 원래 소련 거였으니까 카자흑스탄도 반납했고 그런 걸 빼면 지금 현재까지 9나라가 갖고 있고 이란 열 번째 나라가 거의 오늘 내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서 대만이나 일본이 준핵 보유 국가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을 거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쿄공업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 조립 실습을 하는 게 유튜브에 또로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뭘 안 가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기시가 돼 있죠 저만 하더라도 조금 앞서나 저는 이제 국내 어찌 보면 유일한 핵무기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저 때는 못 만들었지만 뭔가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목을 한번 개설하려다가 못했죠 서울대학교는 결국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총리 하고 대통령 그러니까 나카소의 총리부터 시작해 꾸준히 전면에서는 우리 플루토늄 원자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자위대로서 만족한다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잖아요 먼저 공격할 수도 있게 헌법 바꾸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고 일본도요 북한은 이미 헌법에 집어넣어버렸고 핵을 먼저 쓸 수 있게 그 헌법에 들어간 나라는 북한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일팔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그 조립기술 장약으로 사실 눌러주는 기술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플루토늄 우라늄 약 자몽 제 주먹 정도 되는 정도 되는 거를 자두만하게 눌러줘야 돼요 이 구 조금 큰구를 작은구로 그렇게 눌러주려면 약 30만 기압으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걸 누르는 게 장약입니다 화약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하는데 안쪽으로 정확하게 360도 입체각으로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예로 들면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가 좀 더 크잖아요 한 마리에 6톤 코끼리 50만 마리가 꽉 눌러주는 힘으로 눌러주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과 대만은 거의 완성했다 근데 게다가 일본은 한술 더 떠가지고 거기 들어갈 플루토늄까지 무려 50톤 가까이 아 50톤이니까요 아무리 기술이 떨어지도 5kg이면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톤이면 만개 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게 4천개 러시아도 5천개 두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핵무장하는 걸 걱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돼있단 말이죠 이제 조립만 하면 돼요 얼마쯤 시간이 걸릴까 그게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술좌석에서 사케를 마시면서 어떤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3년이요 3달이요 3주 3주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사흘 그때가 30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그때의 3주라고 했다는 플루토늄 때문에 그런데 플루토늄이 50톤이 있다는 건 물론 영국, 프랑스에 있지만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로카쇼촌에서 올해부터 생산합니다 무려 8톤씩 1년에 8톤씩이요 거기서 후쿠시마보다 30배 많은 오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못 막아요 후쿠시마 막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정부가 허용했잖아요 우리 앞으로 나오는 그냥 보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막지 못했으니까 이거 지난 작년에 그랬잖아 그거 못 막죠 그런데 대만은 장계석 총통 그리고 장진구어 장경국 총통 아들이죠 그때 거의 장약기술 네포기술 완성했는데 마지막에 첩자가 미국 정복으로 도망가면서 그때 그 장진구어 총통이 화병으로 그 사건 후 사흘에다가 죽었잖아요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그 큰 그 극비사항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만도 이제는 거기다가 그 이게 장약기술이 있으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걷고 지금 이제 줄어들었을 겁니다 코끼리 30만 50만 마리 힘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많은 장약 장약 자체가 또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폭발력이 는 거죠 그래서 그 대만 같은 경우에 장경국 장진구어 총통 때 거의 95% 라고 해요 95% 5%는 뭐냐 플루트늄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또 우라늄을 농축하면 되고 그리고 대만에 타이완이죠 원약발전소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도 있고요 서 있는 거 돌리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월성 서 있는 거 있죠 돌리고 가면 아주 양질의 플루트늄 그리고 널부러지는 플루트늄 많이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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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